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구름같이 몽실몽실하고 가벼운 클라우드 브레드라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모 비디오 플랫폼에서 시작해서 세 가지 재료로 쉽게 그리고 신기한 비주얼과 텍스처로 만들 수 있어서 현재 유튜브에서도 점점 유명세를 타고 있는 듯합니다. 저도 저희 직원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처음 보는 순간 우와!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봤거든요. 왠지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모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아이디어 톡톡쿠킹 시작! 오늘의 재료! 재료는 단 세 가지. 먼저 달걀 흰자, 설탕, 옥수수 전분,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조합. 보라색, 민트, 핑크 이렇게 식용색소를 세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재료를 봤을 때 벌써 어떻게 만들지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머랭을 만들고 옥수수 전분을 섞고 구우면 끝이에요. 사실 종이 오일 대신 테프론 시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참고했던 영상에서는 종이 오일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똑같은 종이 오일로 준비를 했고요. 달걀 9개 분량을 머랭을 칠 거기 때문에 거품기 대신 핸드믹서로 준비를 했어요. 보통 만들 때 달걀 흰자 3개 분량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거 채망 믹싱 볼! 그럼 시작! 먼저 프렌치 머랭! 흰자에 설탕 두세 번 나눠 놓고 단단하게 올리는 거죠. 우선 달걀 9개 분량을 분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머랭 쿠키나 마카롱 만들고 나서 노른자 활용법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같은 경우는 역시 노른자가 많이 남거든요. 저희가 매장에서는 음식을 많이 해먹기 때문에 달걀 찜에 많이 씁니다. 계란말이라든지? 클라우드 브레드는 흰자에 비해 설탕 양이 적게 들어가요. 항상 하듯이! 흰자가 맥주 거품쯤 올라왔을 때 설탕을 넣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거품이 조밀해지면 전분을 넣고 단단하게 올려줍니다. 나름 베이킹 유튜버라고 저석으로 기포 정리도 해주었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 뒤집었을 때 쏟아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단단하게! 항상 긴장돼! 저는 총 4가지 색으로 만들 거예요. 이름이 클라우드 브레드라 그런지 하늘색이나 파란색 계열로 대부분 만들더라고요. 설탕 양이 적기 때문에 머랭이 빨리 삭아요. 베이킹이 미숙하신 분들은 색소를 생략하시거나 한 가지 컬러로만 만드시는 걸 추천해요. 이제 원하는 모양으로 패닝하고 굽습니다. 뭉실뭉실한 구름 모양을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불안정한 머랭에 뜨거운 조명들 구울 때 팽창하는 정도라든지 커스텀 쿠키처럼 예쁜 단면은 기대하기 힘들겠더라고요. 머랭이 삭아서 물이 고이는 걸 보고 식겁해서 재빨리 흰색 머랭을 덮어주었습니다. 주걱으로 표면을 다듬어주셔도 돼요. 예열된 오븐에 굽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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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ows 머랭이 너무 삭아서 속이 떡질 줄 알았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찢는 장면을 영상에 제대로 못 담아내서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흰자 3개 분량으로 양이 적어진 만큼 좀 더 빨리 작업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모양내기에 정신 놓다가 갑자기 느낌이 쎄져서 재빨리 흰머랭을 덮고 오븐에 넣었습니다 짜잔! 클라우드 브레드 완성! 두번째 왕성이군요 여러분 이번에는 진짜 감이 좋아요 Feel so good! 아까전에 뜨거운 채로 이렇게 가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장갑에 꼈습니다 갈라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아기 천사의 볼 같은 느낌 아기 천사 근데 진짜 너무 보들보들해요 음.. 냄새는 그냥 쉬폰? 쉬폰이랑 비슷한 냄새 한 점을 이렇게 딱 뜯을 때마다 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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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와 진짜 솜사탕 같아 음.. 계란빵 맛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흰자빵 느낌이에요 흰자빵! 저는 되게 잡내가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잡내가 많이 안 나네요 음! 여기 겉에는 익은 부분은 뭔가 더 단단한 껍질처럼 형성이 돼서 더 빵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개인적으로 저 이거 맛있어요 근데 이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맛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 좀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바닐라 이스트랙이라든지 아니면 시럽 같은 거를 좀 넣어서 에센스나 그렇게 넣어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맛있다 근데 이거 여러분 제대로 구워야지 맛있는 거예요 알겠죠? 덜 구우면은 잡내가 더 많이 나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만들어본 클라우드 브레드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증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